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와 SK의 배터리 전쟁에서 이번에는 SK가 웃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김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안전성과 성능을 높이는 배터리 제조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코팅과 관련된 기술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 등 나머지 3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남은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 침해와 유효성이 인정되도록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되어 왔고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ITC는 오는 8월 2일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SBS 피즈 김정현입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